몰라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그냥 그때 부처인 줄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걸 아니다 하지 마시고. 긴가민가 할 때 몰라 하세요. 맞다 하고 몰라 해버리세요. 그 자리에요. 지금 아버지랑 하나인 거예요. 몰라만 하신다면 보이고 들리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전체가 아버지인데요. 무슨. 이 우주가 전체가 아버지인데요. 거기서 내가 가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몰라 하면 그냥. 참나랑 하나예요. 아버지랑 하나예요. 아버지 사랑을 막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심도 걱정도 없고 탐진치도 없어요. 거기에 열반이죠. 날마다 우리는 시시각각 열반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다른 율법이니 뭐냐 하는 거는 단지하게 받다는 것밖에 안 되죠. 단지하게 받다는 거. 탐진친 어른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살게 해줘야죠. 살맛나게 해줘야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착취하겠다는 거죠. 기존 종교들이 하는 짓은. 몰라서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못하거나 간에 그런 결과밖에 안 났고요. 진짜 살려주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홍의각당은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니까 살맛나게 해주자는 게 저희 목표니까 날마다 연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살맛나게 도와드릴까. 몰라가 짱이에요. 몰라 하시면 살맛나실까. 몰라가 저는 그러면 잠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하세요. 잠깐 잠깐 계속 하세요. 좋은 줄 알면 쓰고 사셔야지. 좋은데 효과가 짧아요. 또 하세요. 또 하시고. 좋은데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저 TV 돌리다가요. 너무 재미있는 영화가 하는데 15초 맞대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봅니다. 이전 갔다 이후. 이전 이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고 이게 좋은 줄 알면 짧은. 이어서 계속 하면 되죠.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 공부는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겨서 더 익숙해지고 길어지고 할 텐데요. 파인애플 한 조각 맛보듯이 맛을 보시면 맛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주워 먹게 돼 있습니다. 찾아 먹게 돼 있으니까 자꾸 잠깐의 몰라라도 저는 그러니까 끊기네 짧네 이런 말도 마시고 짧으면 짧다는 말도 마시고 몰라 하고 음 이거야 이 맛이야. 이걸 저는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 맛이야. 푹 그 맛을 즐기셔야 또 찾고 또 찾고 합니다. 애고가. 애고도 좋으니까. 애고도 그거 딱 불면 딱 입 다물어지고 좋은데 탐진치 없는 그 재미를 애고도 같이 보기 때문에 애고가 꼭 그 참가 상태를 혐오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걸 애고한테 인식시켜주면 애고는 툭 하면 찾게 돼 있어요. 재미있으면 안 할 리가 없어요. 애고가. 근데 되게 막 부정적 시각 속에서 이걸 느끼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꼭 도 닦으라고 하면 세상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벌써 슬퍼져요. 저는 도 못 닦습니다. 산에 못 갑니다. 누가 산에 가래요. 몰라 하라는데 몰라를 못 해가지고 혼자 막 엄청난 망상을 지어요. 도 닦는 거라는 건 세상을 버려야. 부모를 버려야 되지 않나요. 왜 가족부터 버릴 생각을 하세요. 좀 이상하죠. 몰라만 하시라고. 내 고정관념만 딱 버리면 돼요. 내 판단만 멈추면 돼요. 세상이 다 내 건데 뭘 버리고 말고 어딨어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버리고 어디 가도 내 육군세계인데 몰라만 하시면 돼요. 판단만 딱 멈추면 바라보는 참나나 보여지는 육군의 세계나 다 하느님 하느님 덩어리예요. 본체와 작용이 다 하느님이고 진리고 그걸 즐기셔야 돼요. 몰라 하면 즐길 수 있어요. 판단 안 하면 내가 뭐라고 자꾸 판단해버리면 어디서 주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근거도 없는 것들이 자명하지 않은 찜찜한 것들이 진짜 지금부터 난 자명하게 살겠다 그러면 몰라부터 하셔야 돼요. 몰라 했을 땐 깨끗해요. 어떤 판단도 작동 못 하니까 제일 깨끗해요. 계속 그 자명함을 맛보시면서 모든 삶을 그 자명한 느낌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자명한 느낌이 더 예리해지고 예리해지고 하면서 양심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잘 들리고 저도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몰라 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몰라를 자꾸 해야 돼요. 몰라 안 하시는 분들이 내 뜻대로 살겠다는 분들이 아빠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내가 요청할 때만 평소에는 저기 보이지 마세요. 근데 몰라 하는 분은요 그냥 그냥 맡겨버리는 거지 제가 뭐 뭘 갖고 싶어요. 몰라 하는 거 맡기는 아빠 하고 맡겨버려요. 필요하면 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몰라 몰라 제일 도 잘 닦는 분은요 출가를 산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 몰라 하는 분 무소유라고 해서 막 내다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내다버리는데 집착해요. 그 재미에 또 살아요. 내다버리는 재미 안 돼요. 다 집착해요. 그것도 다 몰라. 그냥 몰라. 묻지 묻지 말고 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일 깨끗하고 몰라 괜찮아 자명 상태입니다. 제일 깨끗하고 빛나는 상태 여기 접속이 돼야 이래야 이 안목이라야 경전이 보이고 새 생활이 이제 보여요. 새로운 기본값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요. 칭의가 돼야 성화가 돼요. 기독교적으로 성령도 못 받았는데 성화를 하겠다. 그러면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식을 부리고 있고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꿈꾸는 이상의 자기를 맞춰서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리세파가 됩니다. 솔직하게 못살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살아야죠. 기본값이 바뀌면 솔직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좋아서 좋은 거고 자명해서 자명한 거죠. 기본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만 하시면 돼요. 양심이 좋아하는 거만 하시면 돼요. 기본값을 바꾼 다음 기본값이 안 바뀌었는데 양심이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건 되게 욕심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지 포장된 거예요. 양심으로 포장된 가짜예요. 진짜배기를 만난 분은 포장할 필요가 없고 진짜를 즐기시면 돼요. 수행이 편해져요. 가짜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기독교 제가 싫어하는 게 목소리부터 가식적으로 이미 가짜라는 게 틀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가짜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막 가식적인 행동 가식적인 말 남의 시선을 의식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어요. 내 평판 내 명예 내 탐진치 이를 만족시키고 싶은 것밖에 안 돼요. 솔직해지시면 편해지고 그게 진짜 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학당 오시면 편해지셔야 되고요. 학당 오래 다니실수록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편해지시고 솔직해지시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미 부처기 때문에. 이미 부처인데 좀 모자라면 어때요? 부처인데 아니 내가 재벌인데 사업 좀 망하면 어때요? 그런 느낌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밑바닥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기분으로 육바람을 닦는다고 생각해요. 망하면 어때요? 부처인데 내가 이미 부처인데 육바람을 좀 못하면 어때요? 몰라하면 되죠. 몰라하면 자존감 또 속구치. 초긍정 제가 주장하는 초긍정 심리학 접속하면 무조건 초긍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애고가 멈추는데 초긍정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 걱정은 애고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어디서 불안이 오고 걱정이 와요? 초긍정이 그때는 완전 우주적 기본값이 작동하면서 나를 초긍정으로 만들어요. 왜? 우주는 초긍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기본값이 바뀐 거죠. 긍정일 수가 없는데 애고는 사는 게 두려워서도 긍정일 수가 없는데 초긍정이 됐다. 이거는 애고를 초월해서 그래요. 몰라만 하시면 무조건 초긍정은 따라옵니다. 애고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몰라 접속을 많이 하시면 그냥 안에서 엄청 건강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다고 하듯이 내면의 정신력이 진짜 강해요. 멘탈이 강해지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니 뱃지? 맞아요. 지랄 이렇게 나가는 자존감이 이제 생기니까 너가 나를 타격줄 수 없어. 나는 내가 이제 굳건해졌기 때문에 내가 굳건해지면 남의 평가나 남의 지적에 휘들리지 않습니다. 요 힘이 생겨요. 악플에도 휘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요. 초긍정. 악플 달고 저한테 막 지랄한 넌 다음 생이야. 하지만 하는 거 봐서 여지는 줘야죠. 이번 생에 갱생의 기회는. 그러니까 승기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승기를 잡아요. 승기를 뺏기면 우울해져요. 사람은 내가 승기를 값질의 힘든 거는 내가 승기를 뺏겼잖아요. 저 사람의 법계에 내 법계가 끌려가야 돼요. 나도 내 법계에 잣짐이 있고 내 법계에 좋고 싫음이 있는데 끌려가야 돼요. 모든 가치판단까지 그건 노예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느끼려면 승기를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것도 자존감인 사람은 내가 가주지 이렇게 돼요. 마인드가 바뀌어요. 오케이. 가준다. 사실은 다 끌려가는 건데 정신 승리. 멘탈은 되게 건강해집니다. 내가 죽여 말아 저거 봐준다. 학폭을 당해도 정원이 너클 막 쎄 하나 갖고 다니면 죽여 말아 오늘은 봐주자. 근데 이게 다른 게요. 맞고 당했고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랑 내가 승기를 잡고 있다는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 모든 생사여탈권을 제가 갖고 있다랑 내가 제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죽여 말아 오늘 봐줘. 그 정도로 내가 뭔가 하나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 힘이 생겨요. 사람 에고는 그래서 아버지 백 참납백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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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